내가 왕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예수는 이미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그 사내들이 내 불법 모임 가운데 여러가지 죄목으로 특별히 신성모독죄로 정말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판결을 그들은 내렸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땅히 죽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죽일 권세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사실 아이러니, 모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정의로워야 되고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가장 불의와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비록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하든 또는 로마의 법정에서 하든 둘 다 여러가지 이해관계,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 또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싫어서 뭐든지 갖다 붙이면서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결코 그곳이 가장 선한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불의와 거짓, 미선의 한복판 가운데에 계시면서 이것을 친히 다 담당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야밤에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사실 불법 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빨리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들은 모였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지금 묻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성경을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6월절 외적으로는 뭔가 거룩하고 뭔가 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과 함께 이게 내적으로는 완전히 거짓, 위선이 가득한 이 모습 이게 지금 종교자, 지도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정반대 본질과 상관없는 것은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고 목숨 안 걸어도 될 일이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은 바로 주님께서 생명 거신 그 일입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낮은 자리에 가는, 갈등의 한복판으로 가는 그러면서도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용서, 화해를 몸소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인데 본질이 아는 것 가지고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려면 이방인의 집에 한 발자국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겉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 있는데 뭐 반드리한데 속은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 지금 빌라도가 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9절에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왜냐하면 안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의 죄가 뭐냐 예수님의 죄가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로마의 법정은 빌라도로 대변되는 로마의 법정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빌라도의 판결은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반면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판결은 뭐냐면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성경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죄인으로 죄인의 길을 가시는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그냥 행악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예수님의 죄목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선동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때에 제일 싫어했던 게 세금 안 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은 곧 반역죄죠 왕은 황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 반역죄이고 그것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지도 않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 뒤에 나오겠지만 빌라도가 이 나라 네가 왕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보기에 로마의 위협이 되는 그런 무슨 반역을 하고 무슨 군대를 일으키고 그럴 인물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마지막은 신성모독죄거든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는 로마법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죄로 몰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의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한 그렇죠? 자신들이 해석한 말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결코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이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6월절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관정에는 안 들어가는 이들은 뭐예요? 거짓 그리고 살인까지 하려고 하는 10개여 명의 모든 것을 어기는 일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종교자들이 보여지고 있는 엄청난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고 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당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신성모독죄 이런 유대인의 판결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돌로 그냥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번번이 자신이 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것을 광야에서 이렇게 노뱀, 노뱀이 들림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다가 다 치유받은 것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적도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 말이거든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려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듯한 말씀들을 세 번이나 지금 하셨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저주받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죽을 것이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받는 인간으로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심판을 받는 자로서 본인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극형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불의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데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딱 물러가서 보고 있으면 이야 이건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재판 가운데 나타났던 내용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이 길을 걷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갈 때 바로 우리도 주님 가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어갈 엄두를 못 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면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무지하고 두려움 가득한 순전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도 행전에 우리가 사도 행전에 그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늘 담대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도 모이면 어떻게 숨을까? 어떻게 피할까? 위기를 넘길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만 가셔야 할 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그리고 지불해야 될 제자로서의 대가가 무엇인가 깨닫고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만이 가시는 길이시고 저는 편안한 길로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예수님만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좋은데 그 죽으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왕인이라 내가 왕인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빌라도요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냥 뭐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34절에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거 네가 질문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나한테 확인하려고 묻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또 나를 유대인으로 보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이 또 뭘 했느냐 그때 이 대화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지도 않고 대화는 오고 가고 있어요 대화는 오고 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대화인고 빌라도를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이 대화를 기록해서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대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는 질문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빌라도가 내 나라 백성들이, 내 나라 리더들이, 내 나라 대제사장들이 나를 찾아와서 너를 넘겨주었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내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라고 했을 때 그 내 나라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 사람이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를 판, 자기를 넘긴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여기는 거짓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거짓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먼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반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이 바뀌어요 캐치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어떤 형태로 인지 간에 그러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이시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짧은 대화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신 것은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진리에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이제 빌라도가 또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빌라도가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에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원래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한 파라다이스였죠 그러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결코 그 선함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고통, 애통, 이런 아픔이 늘 존재하는 세상 일시적인 어떤 행복을 얻는 것 같지만 또 지나면 그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우리들에게 가져오실 것이다 우리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이 진짜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 가르침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승천하심까지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몇 마디 나누다가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면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두들겨 맞았죠 그렇죠? 뭐 자신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와서 죽어야 될, 죽어마땅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나라 사람이랑 와서 싸울 것인데 싸워줄 인간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이 세상 기준에서의 나라는 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잖아요 이사회사의 비전처럼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나라는 양육강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이사회사 11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이리하고 어린이하고 함께 살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 독사, 구례, 손을 놓고 하여튼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은혜, 그리고 공의, 진리 그래서 섬김의 나라, 낮아지는 나라 큰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큰 자인 나라 이 세상 가치관은 완전히 대립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제 주님과의 대화가 끝나고요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죽일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하죠 바라바냐? 바라바? 이 강도 같은 바라바냐? 바라바를 선택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이 바라바를 선택을 하면 바라바가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로마 구린도 죽이고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건 없거든요 이 사람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 예수님을 선택을 할래?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나라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떵떵거리는 행복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삽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감만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 좀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 하늘로서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이 원래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누누히 이 진리의 내용을 말씀해 줬는데 여전히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가 한 질문들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인데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다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과연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날마다의 우리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왕이신 주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세상은 불의와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좋아진 것 아닙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 진리 대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판결 속에서 한쪽은 무죄하다 한쪽은 불의하다 행악자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한복판에 계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속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 주님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